1. joining so many guys 파이팅! 파이팅! 이게 당연히 1라운드 1순위였고 이길 거라고 생각되는 참가자랑 싸우게 되는 김다익 참가자도 그렇고 두 선수의 마음이랑 긴장도 어떨지도 궁금하네요 그렇죠 그만큼 첫 이닝 정말 중요한 순간입니다 자 좋은데요 좋아요 좋아요 야 최고 성공했어요 일단 기선제압에 성공하고 있는 이유경 참가자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분위기가 지금 1이닝에 끝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1이닝이에요? 네 11점 부닥 넘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1이닝에 하이런 11점 내라고요? 그런 경우가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1이닝에 11점이 근데 또 지금 미쓰리쿠션에 또 그런 대이변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잠시 드는데 자 큰다니까요 요즘 내가 뭔 말하면 다 맞아가요 아니 갑자기 정확도가 높아졌어요 그 다음 공 매치가 지금 빨간 공과 흰 공의 코너 쪽에 몰려 있고요 그렇죠 노란 공 안으로 작게도 있고 빨간 공 원뱅크 걸어서 이거 다 가르쳐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 선택은 본인의 몫이기 때문에 결코 내 예측이 다 맞지는 않아요 그렇죠 다 아시죠? 그렇죠 정확도 38.3% 그래서 제가 조금 세게 치라는 말을 안 했어요 조금 더 세게 쳐야 되는데 그것까지 내가 멘트로 넣어주면 이건 약간 편파가 들어가니까 이어서 김다희 참가자입니다 신중해졌습니다 공 3개가 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초유쌀 여러 가지인데 바깥 돌리기를 선택하나요 자 키스가 관건인데 정확하네요 두 선수 모두 출발 쳤습니다 키스 관건이라고 그러는데 키스 어디 이 3구 시험 경기하다 보면 항상 1적구와 2적구 그만큼 김다희 참가자는 확실한 1적구 두께를 알고 치는 거예요 정확히 키스 빼냈죠 얇은 두께로 사용했습니다 아 리버스로 올라오면서 빠지고 맙니다 첫 번째는 한 점에 교체는 김다희 참가자 잘했어 선수들이 확실히 표정이 앞선 2라운드와는 사뭇 달라요 그렇죠 이제는 조금 상금 자체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200만 원빵 이제는 곶간에 쌀은 100만 원으로 채웠잖아요 그렇죠 이제 뭘 채워야 되나요? 냉장고를 채워야 돼요 냉장고 안에 음식들을 싹 채우려면 고기로 자 200만 원 가져가야 됩니다 자 침착하게 침착하고 있습니다 안에 치자마자 들어갑니다 이제 다시 두 번째 이닝 김다희 참가자입니다 아 테이블 옆에서의 표정이 사뭇 진지한 김다희 참가자 그러게요 저희도 자리를 옮겨서 그런지 선수들의 표정이 더 적나라하게 보이는데요 아 테이블 옆에서의 표정이 사뭇 진지한 김다희 참가자는 키도 예자 선수 치고는 좀 큰 팬이거든요 팔 길이가 웬만한 남자 팔 길이보다 더 길고 제 거는 재지 말고요 저는 좀 짧으니까 그만큼 팔로우가 크게 나가기 때문에 내공의 속도가 엄청난 겁니다 키스피하면서 들어왔어요 역전은 성공합니다 김다희 참가자 서현민 멘토팀이 지금 1세트부터 갑자기 위협을 받고 있어요 지금 하지만 아직 8점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1점 차이예요 그렇죠 경기는 계속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1세트 1점 차이예요 위협님 엄청난 차이예요 이 점이 오면은 자 더블 코시 하면 가나요? 아 키스를 빼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키스는 왜 자꾸 두께의 선택이 할 때 원쿠션 이후에 일접구가 원쿠션 이후에 반사각을 내공과의 차이를 둬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조합이 자 설명이 너무 길이 가야 되는데 일단 여기 보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이닝 이우경 참가자 아 키스를 빼지 못하네요 또 키스 2인인 연속 공터로 물러납니다 그만큼 김다희 참가자가 어느 정도 2점을 득점하는 과정에서 살짝 이우경 참가자가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만큼 스트로크에서 조금 자신감이 떨어졌습니다 어찌 보면 1라운드 1순위 지명 참가자를 상대하는 김다희 선수 입장에는 언더덕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아 그럼요 죽은 공간에서 입 돌리기 회전 멀어지지 않네요 파이팅! 이번 이닝은 득점 없었습니다 이렇게 일접구와 내공과의 입사각이 마이너스 출발할 때 항상 회전을 다 주고 두께를 설정을 해야 돼요 이렇게 많은 두께를 맞추더라도 회전을 빼버리면 원쿠션에서 내공의 회전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코너 쪽까지 태웠어요 좋습니다 몇 점? 오우 들어오지 않았어요 3인 연속 공타예요 잘못하면 분위기가 같이 가다가 갑자기 2인 2 무득점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제 같이 무득점으로 가냐 아니면 치고 나가냐 그렇죠 이 순간이거든요 반격의 시간이 왔는데 그 부분을 지금 김다희 참가자가 지금 뱅크샷으로 한번 노려봤어요 타임아웃 사용합니다 역시 절호의 기회 경기 초반 이번 김다희 참가자 이닝이 승부차가 될 수 있겠어요 네 그만큼 여자 선수들한테도 이제는 11점 너무 짧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좀 길게 갈 때는 이 경기 1세트 끝나고 저녁밥 먹을 수도 있어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게임이 될 겁니다 그럼요 제일 길게 중계한 이닝 몇 이닝 정도 되세요? 회원님? 많이 있죠 근데 나쁜 추억은 제가 기억을 잘 안 하는 편이라 정확한 이닝은 기억이 안 나요 3시간 20분 중계하면 되겠어요 뱅크샷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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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갑니다 타임아웃 성공이에요 5대2 석점차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다희 참가자가 멘탈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앞서 2라운드 때도 김현석 해설위원의 이런 멘트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네 본인의 역할을 다 하고 있어요 지금 네 타고 내려옵니다 회전 어마어마해요 살아있어요 어마어마해요 들어옵니다 6대2 넉 점차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이제 절반을 지나고 있는 김다희 참가자입니다 조보니 멘토팀 또 잘못하면 금요일날 또 보게 생겼어요 아니 아까 계속 집에 가라고 그러셨는데 갈 것 같다고 했죠 집이 머니까 조혜원 참가자가 부산의 집이거든요 강하게 끌어갔습니다 자 너무 셌어요 아 빠져나왔어요 의욕이 의욕이 넘쳤습니다 질단 힘이 세면서 자 이제는 3화 독립점에 그쳤어요 자 이제는 이육영 참가자가 이 흐름을 끊어줘야 되는 이닝이에요 맞아요 따라가야 돼요 자 눈빛을 보니까 조금 짜증 났어요 이제 좀 성질 났나요? 성질 난거죠 네 그렇죠 4점 차까지 벌어졌습니다 약간 자세가 힘든데 조금 더 노력하면 더 길게 뻗을 수 있어요 타임업 타임업 사용합니다 여러 번 자세를 여러 번 자세를 교정하고 다시 잡습니다 자 일단 좋아요 어려운 자세였는데 자 세점 아 이게 빠지네요 아 아 이렇게 되면 이육영 참가자 계속해서 이 점에 물러 있어요 점수 차는 4점 차 조건이 멘토가 조건이 멘토는 참가자들 본인 참가자들 팍 먹어 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딱 눈빛을 보니까 아 막 깊은 한숨을 쉬어요 깊은 한숨이요? 왜요? 상대 팀이 빠졌을 때 그 안도의 한숨 아 잘하면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 아 말은 그렇게 해도 그렇죠 간절함은 있어요 아 얇은 두께에서 장중에서 올라오면 다시 5점 오 이제 7점까지요 이러면 상대 팀 입장에서는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는 점수가 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11점입니다 이제 도달할 점수까지 4점 남았어요 자 나는 여기서 살짝 한숨을 돌리고 있는 김다희 참가자 벤치 타임아웃 한번 쓰겠습니다 오 벤치 타임아웃 벤치 타임아웃이에요 그런 것도 있어요? 네 1세트와 3세트에서는 벤치 타임아웃이 가능합니다 있을 건 다 있네 저희 할 거 다 해요 초구 배치 이거 하고 뱅킹하고 다 해요 그런 거 룰이 있었네 또 어차피 옆 돌리기가 끌어치기가 쉽지가 않잖아 원뱅크로 쳐 그냥 저 사이로 빠지는 건 운에 맡겨 응 어쩔 수 없어 사이로 빠지는 건 운이다 응 그만큼 정확하게 뱅크샷으로 출발했을 때는 확률로 가는 거지 정확한 포인트로 계산해서 치는 게 7초 남았기 때문에 시간 타 저희는 말이 없어서 결국에는 실력으로 치는 게 아니라 운으로 입어버렸다 아니 그리고 벤치 타임아웃 시간이 한창 남았는데 저희 다 썼는데요 그래서 다 쓰라고 하니까 거의 말이 없대요 말이 없대요 그렇죠 갑니다 자 조곤이 멘토의 제안대로 원뱅크 걸어칩니다 자 이제는 운이에요 이제는 운인데 뭘까요? 운이 아 사이로 빠지고 마네요 자 그래도 시도는 좋았습니다 네 칠 때 이제 4점 뒤지고 있는 이욱영 참가자입니다 네 이욱영 참가자 4이닝 동안 쉬었으니까 이제 좀 나와줘야 됩니다 달려줘야 돼요 테이블을 침착하게 스캔하고 있는 이욱영 참가자 테이블을 침착하게 스캔하고 있는 유경 참가자 뭔가 지금 잘 풀리질 않고 있습니다 이번 세트는 오오 자 김다이 참가자 발걸음이 이제 좀 경쾌해졌죠 그렇죠 칠 때 5점 차까지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 이닝에서도 김다이 참가자가 어느 정도 본인의 뜻대로 맡겨놨다면 벤치 타임아웃을 안 썼다면 또 득점이 될 수도 있어요 정말 긴방한 상황에서 방목한다고 했는데 너무 너무 간섭한 거지 쓸 생각이 없는데 멘토가 타임아웃을 쓰고 자 몰라요 가나요? 갔어요 파이팅 파이팅 자리로 왔어요 자리로 네 자 기회가 왔습니다 네 벤치 타임아웃 벤치 타임아웃 벤치 타임아웃 이게 바로 정석 아 선수는 없었죠 아 벤치 타임아웃 아 그래요 자 신발 혼자 신발해요 잘못 알려주셨습니다 잘 돼 계속 넘어가도 되는데 심판이 잘못 알려줘요 잘못 알려줘요 잘못 알려줘요 아 아니 룰을 지켜야죠 런치 타임아웃인데 아니 저거 그게 심판이니까 원래 지금 이 미쓰리 쿠션에서는 이런 엄격한 심판보다는 좀 대우스럽게 심판도 약간 약간 했다 치고 이거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 아 부드럽게 너무 깡깡하네 너무 깡깡하네 아니 그래도 심판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아 그래요? TV에서 나름 엄격한 공정하게 심판 봐주고 계신 분 같다가 그렇게 있어 응 우리가 너무 편으로 갈 수 있네요 아 그런가요? Resign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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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도 괜찮네 너무 당부 장률 되니까 그렇죠 벤츠 타임아웃 이후에 자, 서혜민 멘토의 초이스는 피껴치기를 선택했네요. 또 빠졌어. 자, 와, 조사 1호. 저희 중개석 척보기에 거의 붙어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공간이 있었군요. 그렇죠. 그만큼 이우경 참가자가 투쿠션 이후에 내공의 진로를 보고 하늘을 찾아봤어요. 실망한 그 얼굴 표정을 지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2점에 그치고 있는 이우경 참가자고 김다혜 참가자. 아직 그러나 7점에 지금 묶여있습니다. 섬세함이냐 파이팅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섬세함으로 간대. 파이팅. 자, 조금만 더 큽니다. 파이팅. 네. 오, 서혜민 멘토가 지금 계속 조용히 있다가 파이팅 크게 외쳐줬습니다. 또 저런 소리 하나 들으면 힘이 나거든요. 그렇죠. 이게 또 팀을 이끌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자, 밀려요. 아, 바깥쪽으로 다시 빠집니다. 아, 지금 이구영 선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금은 키스를 빼기 위해서 많은 두께를 선택했거든요. 네. 그만큼 장, 장으로 가는 횡단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살짝 내공의 회전력이 들어가면서 길어지고 말았습니다. 타임아웃을 썼는데 타임아웃이 남아있어서. 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정확하게 짚어야죠. 또 쓸 수도 있어요. 될 수 있어. 응, 됐다. 한 번만 오면 돼. 한 번만 오면 돼. 한 번만 오면 돼. 그래. 이제 김다희 참가자. 네. 김다희 참가자도 2인인째 7점에 묶여 있습니다. 지금 조건희 멘토팀은 타임아웃 없거든요. 1세트. 아, 뱅크샷. 가만히 스트로크. 아, 사귀를 빠지고 마네요. 그렇죠. 그만큼 상당히 어려운 1, 2점 구예요. 유경 선수 한 큐만 풀어내면 분위기 딱 바꿀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 막힌 혀를 뚫어줘야 해요. 네. 그만큼 당구 경기는 흐름의 싸움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떠한 반전이 또 전개될지는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끌어당겼습니다. 자. 어우. 오, 이번에도 벌어졌어요. 하나 좋죠. 경기가 풀리다 보면 충분히 어깨에 이렇게 과도한 힘이 전달되는 경우가 많이 나와요. 체리닝 제외하고 아직 추가 득점이 없는 유경 참가자였고요. 이제 다시 김다희 참가자. 아, 선수들이 너무 진지하니까 저희도 딴소리를 못 하겠어요. 저도 고민이에요, 그게. 그렇죠. 그렇죠. 자, 일단 좋아요. 네. 대회전. 올라오고 있습니다. 들어갑니다. 들어갔네요. 비대 7점에서 8점으로 올라섭니다. 아, 3인인 공타 끝에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아, 이렇게 되면 서현미 멘토팀 분위기가 상당히 좀 내려오고 있어요. 이제 남은 점수까지는 3점 남았어요. 정신 많이 나와있죠. 근데 조건이 멘토 표정만 봐서는 이기고 있는지 지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편안하게 지금. 편안하게 관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회전력이 조금만 전달되면서 단장 장으로 가야 되는데. 짧게 형성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는 위기입니다. 6점의 격차 그리고 김다희 참가자는 딱 3점밖에 남아있지 않고요. 지금 중요한 거는 1점이에요. 먼저 득점을 만들고 나서 뭔가 멘탈적인 부분을 좀 풀어줘야 돼요. 자, 키스가 어떠한 또 작용이 될지 괜찮아요. 얇은 득회로. 자, 쭉. 막히네요. 프리미엄 그 방향으로. 저게 저 노란 공간 없었다면 단축을 조금 더 미끄러져 내려오면서 사실 득점도 기대해볼 만했는데 막혔어요. 방금은 키스가 안 났더라도 짧게 빠져나갔습니다. 공 3개 쿠션에 모두 몰려있습니다. 자, 뱅크샷. 자세가 어려운데요. 자세를 다시 잡았다 풀었어요. 되돌아오기. 반대쪽으로 빠졌습니다. 유기영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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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서혜민 멘토. 저 진짜 과묵하신 분이거든요. 저 오늘 딱 세 마디 들어본 것 같아요. 화이팅! 화이팅! 일단 멘토들도 결승 올라가야 뭐가 조금 있거든요. 그럼요, 그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최고는 우리 팀 선수 둘이 결승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멘토는 자동으로 그냥 500만 원 그냥 확보해요. 그렇죠. 네. 자, 엄청난 걸 해낸 거예요, 지금. 키스 빼면서 내려옵니다. 말려. 허연! 자, 이번에도 안 들어갔어요. 아, 지금.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진짜. 미혼 님이 이후경 참가자면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아, 제가 지금 현재 입장에서. 지금, 지금 이렇게 안 풀린다. 진짜 애매하네. 뭐가 애매해요? 10인이 무득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뭐요? 김다희 참가자를 약간 눈빛으로. 조금 이제. 어렵다. 네? 눈빛으로 전달을 해줘야 돼요. 하나만 주라. 너무 수비하는 거 아니냐. 아니, 어쩔 수 없어요. 경기 안 풀릴 때는. 아,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자, 그러는 사이에. 자, 이렇게 되면은 세트 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세트 포인트입니다. 시잘땟는 거 물어봐갖고 이거 정확하게 해설도 못했잖아요. 이제 마지막 1점이잖아요. 아니, 시잘땡이 없이 눈빛 간절하게 애원하라고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한 점을 위해서. 김다희 참가자. 시잘땡이요. 마지막 하나. 아이고. 자. 일단은 길어요. 자. 이육이 형 참가자 바로 나왔습니다. 자, 이제 벼랑 끝에 몰려있는 이육이 형 참가자입니다. 자. 제가 한 멘트를 들었어요. 김다희 참가자. 처음으로 바깥 돌리기 한번 줬습니다. 그렇게 수비를 해야 되니. 이제 끝나가니까 이제 하나 그냥 싹 던져주는 느낌.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줬어요. 자.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풀어나네요. 주면은 쳐요. 그럼요. 수비가 돼서 지금까지 못 쳤던 거지. 자. 근데 또 이거 모르거든요 진짜. 하이룸 바로 갈 수도 있고요. 플립 시작하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이번 12이닝에서 몇 득점을 하든 간에 들어갈 때 김다희 참가자의 또 눈빛을 한번 전달해야 돼요. 어떤 눈빛이죠. 한 번만 더 주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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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깥 떨리기, 바깥 떨리기 이게 방목입니까? 얘기 안 했어 방목 해놓고 바깥 떨리기, 바깥 떨리기 이게 뭡니까? 진짜 그랬어요? 안 그랬어 자꾸 말 줄어 주지 마세요 반칙 아니에요? 반칙? 자, 바깥 떨리기 나왔어요 바깥 떨리기, 들어가요 짧아요, 짧아요, 짧아요 틀어보지 않습니다 유경 화이팅! 화이팅! 가자 참견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할 일 한 거예요 공이 안 든다 자 할 거야 세트 포인트를 남겨두고 김달이 참가자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저 이번인이 기대가 되는 게 이유경 참가자 표정이 조금 풀어졌어요 우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즐겨야죠 그렇죠? 그럼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1세트 내주더라도 또 듬직한 소혜미 멘토 있고 그럼요 팀보러 참가자 있잖아요 나머지 2세트 가져가면 돼요 잘 치긴 했어요 득점은 안 됐지만 득점은 안 됐지만 잘 치긴 했어요 득점은 안 됐지만 깜짝이야 깜짝이야 계속 김현석 캐슬리언 말 때문에 넘어갈 때 계속 입을 보게 돼요 표정을 보게 되죠? 조건이 아니 근데 또 공교롭게도 조건이 형편이 계속 입을 가리고 있어요 여러 곳에 조심해야 돼요 입을 이렇게 가리고 있어요 여러 곳에 조심해야 돼요 손이 굉장히 크시네 싹 가려요 얼굴 절반을 가릴 손이 자, 바깥 돌리기 길게 갔지 짧게 갔지 아무도 몰라요 길게 가요 길다 길다 자 파이팅! 오, 잠깐만요 글쎄요 큰 실수인데요 일로와 두 번 연속 바깥 돌리기를 놓쳤어요 지금 그렇죠 정확하게 말하면 세 번인데 11이닝의 마지막 1점을 놓치고 2인 동안 무득점 원래 당국에서 이 마지막 1점을 빼주잖아요 참 매너 좋다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서 매너 지킬 필요 없거든요 그럼요 이제는 매너 지킬 필요 없어요 그렇죠 자, 이운경 참가자의 자세는 분명히 보급해왔어요 혼자 친 당국 아니에요 누구한테 배웠나요 올라오자 초단 올라오자 초단 정말 약간씩의 아쉬움이 남게 되는 사실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매너 지킬 필요 없어요 그렇죠 네 이제 지금 세트 포인트 두 번이나 지금 놓쳤기 때문에 이제는 해줘야 됩니다 너무 없다 자 14이닝째 한 끼만 더 줘라 접어들었고요 진작 한 끼만 더 줘라 결점을 했습니다 대회전 자, 또 넘어가요 짧아, 짧아 자, 파이팅 안쪽에서 막고 튀어나오면서 다시 또 득점 실패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자, 경기가 마지막 1점이 오래가다 보니까 관중 속에서 지금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슬슬 재미없어지고 있어요, 지금 누가 보면 여기 무슨 관중 다 들어찬 줄 알겠어요 안 보입니까? 제 마음에 관중은 따로 있어요 지금 절반 나갔어요 할 수 있어 자, 괜찮아요 좋아 좋아 들어오는 3점 성공 지금 2점을 한꺼번에 올립니다 아이고 처음부터 이렇게 웃고 해야 되는데 너무 인상을 많이 썼어요 이우경 참가자가 너무 심각했어요 그러면서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그렇죠 이제 진짜 확실히 표정이 달라졌어요 마음의 평온함을 이제 찾아온 거예요 이제 점수차가 4점 첫밖에 나지 않거든요 금세 따라왔습니다 자, 과연 미소를 되찾은 이우경 참가자 어떤 모습 보여줄지 좋은 모습 보여줄 겁니다 볼까요? 자, 계속 가요 뱅크샷으로 몰라요 됐어요? 몰라요 됐어요 됐어요 아, 들어갑니다 이제 2점 차까지 추격합니다 2점 차? 10 대 8 2점 차 웃어야 돼요 웃으면 복이 와요 신가자 훔쳐요 웃으면서 치니까 지금 2점 차까지 추격했습니다 그렇죠 야, 잠깐만요 지금 그러면서 지금 김대현 참가자가 물 먹기 시작하거든요 같이 웃습니다 이제 입이 바짝 바짝 마릅니다 그렇게 인상 출담 김대현 참가자로 이제 입이 바짝 바짝 말라요 아니, 근데 김현석 해소린 말대로 웃으면서 치면서 지금 2점 차까지 추격했거든요 이거 몰라요 2점 차 자, 너무 끄려 어우 아, 두구셔요 제발 자 자 좋더라 안 돼 자 끝까지 봤지만 소리는 많이 났지만 득점은 되지 않았어요 네, 10 대 8 이제 2점 차까지 따라왔습니다 파이팅 자, 김대현 참가자 안경을 고쳤었습니다 네 조혜은 참가자도 위급을 상황이 안 좋다는 걸 느낀 것 같아요 응원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네 상황이 위급해졌어요 그렇죠 이게 팀전이거든요 동료 선수가 이겨줘야 다음 경기에 편안해집니다 자 조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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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매해요 조금은 애매 와 들어오지 않았어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가자 파이팅 파이팅 아 지금 이 경기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 분위기가 지금 극명하게 달라졌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기고 있는 팀은 조건희 팀이에요 그렇죠 조건희 팀이 지금 뭔가 새로운 작전을 들고 나왔어요 네 분위기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웃음작전 웃고 넘어가지 않은 작전 네 그만큼 여유를 갖자는 그 의미인데 맞아요 자 옆돌리기 됐어요 됐어요 네 됐어요 잘했어 나이스 장중에서 들어옵니다 됐어요 아 이게 빠졌어요 됐다면서요 그게 아니고 될 뻔했어요 생선이 이상해 진짜 아니 너무 뽐뿌질하신 거 아니야?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라인이 진짜 저 지금 한자 잠깐 추격하는 줄 알고 저 일어났잖아요 자 또 기회는 옵니다 경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네 그 장면을 보고싶지 않은 김다혜 참가자입니다 그렇죠 이제는 끝내야죠 아트앤입니다 4이닝 연속 무득점에 그치고 있습니다 4번의 세트포인트 네 자 짧게인데 키스가 있어요 키스가 있어요 키스가 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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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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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가자 이리적구도 빠졌다 진짜 저희 쪽에서 봤을 때 들어간 줄 알았거든요 아니 지금 무득점에 느프에서 이우경 선수가 빠져나왔더니 이제 다시 김다혜 참가자가 무득점에 느프에 지금 빠져요 그렇죠 들었어요 네 그런데 경기는 재미있어졌습니다 와 아직 이우경 참가자 2점 뒤지고 있습니다 와 아직 이우경 참가자 2점 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번 1세트를 가져간다고 해서 이우경 맛있다 200만원 가져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1세트 승리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절반은 일단 먹고 가는 거잖아요 방금 득점하고 나서 이우경 참가자가 이걸 했거든요 화이팅을 본인 스스로 해내겠다는 뜻이죠 자 괜찮아요 나이스 나이스 잘 못한 거에요 좋아 이렇게 되면 10 대 10 동점까지 다 대역전 스토리 지금 만들었음 와 지금 털들이 서고 있어요 와 지금 소름 돋았어요 마지막 한 점 과연 어떤 참가자가 가져가게 될지 1세트 승리의 향방 이제 2 참가자 모두 한 점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 일정. 마지막 일정. 아, 잘못 걸렸네요. 파이팅, 파이팅! 잘못 걸렸어요. 여기서 김다희 참가자가 끝낸다면 옛날에 그런 말 있죠? 죽 써서? 닭조떡개? 죽으라고 쫓아갔는데. 승진 세리머니 이거 했는데. 아직까지 갔는데.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사실 추격해온 쪽보다 당하고 있는 쪽이 심리적인 부담이 더 크거든요. 그 부담감을 이겨내야 하는 김다희 참가자인데. 자, 이제 똑같아졌습니다. 마지막 일정. 완벽한 자세가 들어갔어요. 자, 완벽했어요. 볼까요? 자, 빠져 빠져.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1세트. 김다희 참가자가 가져갑니다. 저기 가서 인사하고 와. 아, 정말 멋진 경기였어요. 편안하게 치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예술이 될 것 같긴 한데. 맞아, 맞아, 맞아. 너무 조용하게 하세요, 살짝. 이 정도의. 2세트 났네, 2세트 났네. 2세트 났네. 조건희 멘토와 조효은 참가자. 초구. 자. 키스가 났어요. 키스 났어요? 삼민 화이팅! 화이팅! 이렇게 되면 초구 풀어내지 못하면서 출발하고 있는 조건희 멘토 팀이고요. 곧바로 서혜민 멘토 팀. 이번 2세트는 멘토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요. 그럼요. 그렇죠? 만약에 서혜민 멘토 팀이 혼합 복싱까지 내준다. 그대로 끝납니다, 경기는. 그럼 집에 가는 겁니까? 그렇죠. 바로 가야 됩니다. 자, 바깥 돌리기로. 너무 길어요. 아, 풀러나오네요. 두 멘토 모두 1위닝은 무득점으로 끝이 났어요. 1세트 끝나고는 테이블을 닦을 필요가 없거든요. 또 닦아버리니까 무진장도 길어지잖아요. 맞아, 맞아. 너무 열심히 해요, 지금 양해금 주심이. 적당히 좀 이 테이블이라는 게 시간이 좀 지나면서 안정감을 찾는 각도가 나오거든요. 세트 끝났다고 이렇게 막 닦아버리면 또 선수들이 어려워하잖아요. 자, 예사롭지가 않아요. 어우, 잘 부탁해. 역시 어제 일산모초에서 김현석 해설위원을 이긴 실력이 치우디닝부터 나오네요. 조고님은 또 초고 못 쳤는데 조이현 참가자 쳤어요. 사기를 북돋아주는 차원에서 제가 승부를 보는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이제 커가는 꿈나무를 매치 밟을 수는 없잖아요. 여기까지. 네, 자. 큐를 세웁니다. 조고님 멘토의 샷. 바깥 돌리기인데 좋습니다. 샷도 나오면서 2연속 득점. 이 혼합복식 경기는 15점까지입니다. 천천히 생각하는 것처럼. 자, 바깥 돌리기 짧게 갈 것 같은데 조이현 참가자도 워낙 스트록이 좋은 선수다 보니까 이렇게 짧게 내공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아, 좀 어렵네요. 조금 더 파이팅 있게 스크롤을 했어야 하는데 이게 방송 경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부드럽게 치려고 하는 의도가 약하게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일단 두 점을 만들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2대0에서도. 거의 흡사하는데 지금 배치는 좀 더 어려워요. 방금 전에 조혜은 참가자가 쳤던 바깥 돌리기보다는 지금 이 배치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으로 길게 가죠. 멘토가 어렵다고 하고 참가자가 할 수 있다고 해요. 멘토에게 가르치고 할 수 있어. 지금 멘토랑 참가자 바뀐 거 아니죠? 저희는 바뀌었습니다. 바뀐 거 같은데요? 아니, 근데 이 경기 전에 조건희 멘토가 저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저희는 멘토와 멘티가 아니라 동료라고 했어요. 동료. 아, 좋은 이야기예요. 상당히 키스에 어려움 있는 배치입니다. 역시, 역시. 자, 들어 옵니다. 득점. 3점째를 따내고 있는 조건희 멘토팀. 조건희 멘토팀이 제가 그런 이야기 했던 거예요. 우승 후보감이거든요. 왜요? 그만큼 참가자, 여성 참가자 두 선수가 제가 볼 때는 한 선수는 집중을 엄청 잘하는 선수고 한 선수는 상대방을 약간 어지럽게 하면서 경기를 잘 풀어가는 선수가 있고 그 선수가 조예은 선수. 그렇죠. 자, 좋습니다. 얇은 두께를 활용했고요. 되죠? 올라와. 맞습니다. 2연속 득점. 지금 비기닝을 만들기 위해서 한 발 한 발 다가가고 있습니다. 조건희 멘토팀은 지금 2이닝, 3이닝 연속 득점이에요. 4대0. 그만큼 환합복식은 남자 참가자가. 멘토가 지금 조건희 멘토가 어느 정도 잘 이끌어줘야 해요. 코너 쪽에 깊숙이 집어넣었고요. 들어왔습니다. 삭제. 아, 그거 치고 싶은 거 쳐요. 조건희, 조예은. 성도 조씨고요. 이거 어렵다. 지금 분위기 좋습니다. 정말 남매 같은 케미를 보여주고 있어요. 조씨로 이 두 선수가 조씨이기 때문에 조로 멘토가 시작되는 말로 계속 한번 해볼까요? 조근조근 하고 있는데요. 조심스럽게 출발합니다. 다 모두 조용히 안전하고 있는데 조금 뒤로 물러서서. 조금 부드럽게 스트로크. 조심히 자리로 착석합니다. 근데. 근데 보니까 딱. 거의 대부분이 조금이네요. 화이팅! 딱히. 조는 시작한 멘토가 없더라고요. 조금 들어가면 다 할 수 있어요. 조회전이 조금씩 먹는다. 본부 회장님. 느낌 팁 약간 줄까요? 지금 분위기가. 저희 중계가 지금 시합 분위기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요? 네. 그럼 위원님이 텐션 조금 더 올려주시면 돼요. 그럴까요? 제 손에 피 묻히라고요? 자, 대회장 갑니다. 살짝 잡전인데. 길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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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어요. 드디어 첫 특정 프로란입니다. 서민 멘토. 서민 멘토는 정말 보이지 않는 힘이 있거든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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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둘이 상인했어요. 지금 서민 멘토 팀 모두 앉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바깥 돌리기. 자, 끌림 부족이에요. 아아. 아아. 그렇습니다. 나 왜 이렇게 공이 어렵냐. 5대1이고요. 괜찮아요. 저도 그럴 게 만약에 여기에서 초반이긴 하지만 조건희 멘토 팀이 이기게 되면 그냥 이대로 경쟁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2승을 먼저 올리게 되면 바로 집에 가기 때문에 근데 조건희. 서민 멘토 팀은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조건희 멘토한테 오늘 공들이 조금 어려운 공들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저거 어제 배운 공이에요. 어어 어제 나한테 가르치는 공이다. 자, 이제 둘이 뭔가 지금 케미가 안 맞고 있어요. 부담이 많이 되죠. 뒤에서 뭐라고 우리한테 항의하고 자, 그렇다니까요. 아, 못 치면 어떻게 되냐 했는데 어제 가르쳐 주셨잖아요. 아, 좀 어려웠어. 잘 파이팅! 아, 어제 가르쳐 주신 공인데 그렇죠. 못 치고 돌아가셨군요. 아, 두께가 꽤 많네. 괜찮아요. 살짝 들어간 훈수였습니다. 파이팅! 조용한 강자. 서현민 멘토. 신고 좀 해. 자, 안으로 짧게. 좋습니다. 좋습니다. 역시. 아, 가르쳐 주실 때도 진짜 조금조금 가르쳐 주시고 저런 느낌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서현민 멘토 스트로크 할 때 보면 카메라 쪽으로 엉덩이가 가는 비율이 굉장히 높네요. 아, 그래요? 일부러 그럴 수 있어요. 디테미남, 디테미남이니까 일부러 그럴 수 있어요. 디테미 샷도 그렇고 네. 그런 비율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아요. 자, 부드럽게. 오, 좋아. 좋아요. 자, 팀원들의 박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속 득점. 자, 이렇게 되면 5대3까지 추격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공격이 정말 대단한 게 네. 득점을 위한 이 공격이 아닌 포지션에 딱 작업한 힘 배합을 사용을 했어요. 포지션 플레이까지 네. 네. 사이로 노리겠다는 거죠. 일어나서 박수 쳐야 된다는 거죠.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아, 그러면. 그냥 적당히.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서현민 멘토가 이걸 쳐내느냐. 그쵸. 그 또한 또 관건이에요. 포지션은 만들어놨고. 오, 초크를 집업소. 이 공은 빠집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뱅크샷이. 바깥 돌리기로 가지 않고 되돌리기로 갔거든요. 어, 결과가 이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조금 더 스피드로 원래 치던 스피드로 초이스가 좀 틀리지 않나요? 바깥 돌리기가 많았다. 바깥 돌리기로 가야 되는데 김보람의 참가자가 원했던 건 바깥 돌리기를 계속 만들어가자. 그 패턴이었거든요. 뱅크샷. 일단 멀리 뱅크샷은 설정했지만 김보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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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크샷은 실패로 끝나면서 자리로 돌아갑니다. 자, 이제 설명 멘토팀은 추격 가시권 들어왔고요. 일단 조건희 멘토팀은 조건희, 조혜은 두 혼성 복식조는 상의를 참 많이 하네요. 그리고 건희 멘토가 물어보면 조혜은 멘토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거의 그 옆방향으로 쓰는 흐름이에요. 좋은 방향이에요. 팀 동료로서 얇은 늦게 태웠어요. 자, 봐봐요. 힘 조절이 와우! 정답! 정답! 이렇게 해도 3점 차예요. 김보람 참가자가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어떤 느낌이에요? 단골 이렇게 치란 말이야. 서혜인 멘토에게 아, 서혜인 멘토한테요? 이렇게 치란 말이야. 가르쳐주는 거예요? 네. 이 팀은 그런 성격은 아닌데요? 무언의 냄새가 좀 나요. 여기 가족 같은 팀인데? 여기는 가족 같은 평온한 팀이고 가르쳐주는 팀인데. 일단 안 풀리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한번 물어보고 가보게요. 알겠어요. 기다리어 지금 쓰고 계시는군요. 그렇죠, 그렇죠. 몰아는 가셨어요. 탬하우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또 카메라 쪽으로 묘하게. 제가 말씀하셨잖아요. 자, 두꺼워요. 아, 그래도 수고 나서 표정이 좋지 않아요. 그래도 지금 5대 4까지 붙여놨어요. 많이 안 쏘리 하신 거 같은데. 좋습니다, 그런 거. 지금 이 팀은 조금 있으면 조예인 참가자가 어떻게 치라고 알려져 있겠지? 안절부절하고 있어요, 지금. 옆돌이 길게 봤고요. 좋습니다. 샷. 됐어, 됐어. 조예인 참가자가 어? 하고 약간 불안해했거든요. 저 바로 본 줄 알았어요. 다행이다. 안 보여. 다행이다. 이거 좀 어제 지금 멋질 거예요. 공이 거의 직선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기고. 당 좀 내려서. 자, 빨간 공이 보이지 않는다면 상당히 지금 어려운 초이스가 진행될 것 같고. 일단 타임아웃 써봐. 타임아웃 두 권이네. 타임아웃. 나는 썼고. 타임아웃을 사용하고 있어요. 아니면 일로 와봐봐. 자, 그렇게 칠 것이 없나요? 없네요. 신건 대회를 치면 돼요. 진단이 바로 나오시고. 자, 공이 일렬로 딱 쓰게 되면 마땅히 조금 초이스 하는 과정이 어려워요. 많이 두껍게 쳐줘. 두껍게 쳐줘. 어, 그럼 내 공이 두껍게 맞을 거 아니야. 그래. 짧을 수가 있어. 빨간 공이. 저쪽으로 가게 되면. 다시 또 들어갑니다. 아니, 빼고 쳐야 돼. 상당히 상의를 또 잘해주고 있네요. 그렇죠. 원래 남매들이 이렇게 위기에 빠지면 정말 끈끈해. 좋죠. 쳤어요? 저거 내가 잘 치면. 파이팅! 어려웠던 배추였어요. 아, 안 되네. 아, 그래. 자, 이제 서현민 멘토팀. 비켜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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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뗐어. 너무 뗐어. 너무 질겨졌어. 원포인트 정도. 원포인트 정도. 원포인트 정도. 원포인트 정도. 원포인트 정도만 주고 치면 될 것 같아. 원포인트 정도만 주고. 원포인트 정도만 주고. 비켜치기를 한번 주문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이야,x2. 아 Platform. 정말. 잘 쳤는데. 껐어. 자, 이렇게 되면 여전히 6대4 2점차. 침착하게 스트로크 준비하는 조구원 이멘톱 자 길게 세웠는데 조금의 여계전을 사용한 그 효과를 보려고 했지만 조금은 일정구가 얇게 진행이 됐습니다 선미 화이팅! 화이팅이 되죠 화이팅! 퍼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분위기는 벤치에서 사실 바꿔줘야 될 거거든요 그렇죠 두 점 차입니다 그리고 서현민 멘토 지금 노란군 빨간군 붙어있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바로 갑니다 동점 만드는 서현민 멘토 동점 만들었어요 뱅크샷 이렇게 되면 역전 가능한 포인트예요 여기서 연속 득점 나오면 분위기 반전도 되거든요 왜 이렇게 침묵을 하고 계신가요? 경기가 너무 진지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 경기에 지금 빠져들고 있어요 오른쪽 상란 단점 정했고요 오른쪽 공간에서 옆돌리기인데 옆돌리기인데 얇아요 이게 작게 떨어지면서 결국 동점에서 물러나네요 옆돌리기 파이브 쿠션으로 보자 잡스리 쿠션이 이렇게 재밌습니다 그렇죠 이닝에 따라서 매 이닝마다 반전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저기 4포인트까지 떠난다고 생각해요 조예현 참가자 상당히 예민하게 들어가야 되는 두께 설정 잘해야 됩니다 자 이제 다시 또 설정 멘토팀으로 갑니다 화이팅! 화이팅! 이욱이 형 참가자가 지금 화이팅을 불어넣어 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동점 상황에서 누가 먼저 앞서 나가냐 어떻게든 지금 3세트를 가서 이욱이 형 참가자는 지금 1세트에 못했던 거를 그럼요 3세트에 발휘하겠다 그렇죠 굳은 의지가 보입니다 자 더블쿠션 화이팅! 역전 성공! 설민 멘토 설민 멘토가 정말 전부적인 지지 역할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2세트 처음으로 지금 8이닝에 역전 성공합니다 이제 7대6 한 점 앞서고 있는 설민 멘토팀이고요 이 느낌은 약간 시원하고 바로 옆에 계속해서 붙어 다니면서 끝까지 이야기를 해준 선생님의 멘토였고요 이제 김보라 참가자 여기서 미스 큐가 나왔어요 여기서 큐미스가 나오면서 괜찮아 괜찮아 어우 근데 또 팀 분위기 좋아요 말씀하셨죠 여기 약간 가족 당구 좋아하는 가족 느낌이죠 그렇죠 이쪽은 당구를 좋아해서 만든 동아리 여기는 큐미스 됐으면 아마 약간 그 꽈 모임 이런 느낌 있어요 꽈 송 모임 이거 나왔을 것 같아요 자 점수 한 점 차 바깥 돌리기 길게 한번 갑니다 좋습니다 네 들어가죠 들어가요 제1세트 후반과 마찬가지로 진짜 2세트도 우아나 지금 누가 이길지를 모르는 팽팽한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너무 멋지게 뭔가 조예은 참가자의 표정이 어둡거든요 지금 음 자 계산을 마친 조예은 참가자 자 마지막에 회전력이 극대화 돼야 돼요 마지막에 타고 내려 자 득점합니다 연속 득점 아 이러면 다 18대 7이죠 아 역전의 재역전 어느 정도 이 본인이 배웠던 시스템에 적용하는 옆돌리기를 완벽하게 지금 성공시킨 거예요 자 여기서 연속 득점 해줘야 돼요 그렇죠 멘토의 역할을 정확히 해줘야 됩니다 갑니다 자 갑니다 4연속 득점 9대 7까지 어 이건 뒤돌려치기 쳐도 돼 아 이제 점점 15점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 조건희 멘토 팀 한 3T 정도 주고 응 반 두께를 맞춰 키스는 없으니까 밀어서 그렇지 그렇지 참 그런 게 중요한 거 같아요 이제 혼합북식이다 보니 멘토한테 이렇게 경기 언제 또 이런 거 해보겠어요 배워가면서 그렇죠 자 바깥 돌리기인데 우와 살짝 빠졌습니다 방금은 그다랗게 원메이커 가도 조금 더 확률이 있었던 것 같은데 멘토의 탓이다 아니죠 멘토의 탓이 아니죠 본인의 몫이죠 본인의 몫이다 괜찮아요 근데 지금 9대 7로 역전을 했기 때문에 도망갈 수 있을 때 확 도망가요 그렇죠 그렇죠 맞춰서 끝내야 돼 그리고 서민 멘토 팀도 앞서 이욱이 형 팀 가져도 정말 막판 뒤심이 무서웠거든요 그렇죠 서민 멘토 자 원메이커 걸었지만은 조금 얇아요 아 그렇네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무득점으로 마무리 이제 조건희 멘토 아 뭔가 멘토들 나와서 이렇게 혼합복식하는데 긴장감이 좀 강하긴 강하네요 그렇죠 왜냐면 특히 서민 멘토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에서 지면 정말 집에 가기 때문에 그럼요 책임감이 아마 막중할 겁니다 조금 거리가 있지만은 충분히 가능한 바깥 돌리기예요 자 하얀 공과의 속도가 중요한데 안 돼 안 돼 자 일단 키스나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자 와 아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문 멘토 죄송합니다 와 야 이렇게 되면 10 대 7 먼저 10점 고지에 오르는 조건희 멘토입니다 아 이런 행운의 득점 나오면 진짜 이게 바로 쓰리구션이네요 멘이거든요 일단 뒤돌려 치는 거야 불회전 주고 시원하게 쳐서 코너 쪽으로 응 응 코너 그냥 두껍게 반 두껍게 회전 조금 줘야겠다 반 두껍게 이제 조혜연 참가자 10 대 7에서 자 회전을 뺐어요 아이고 아이고 자 벌어지죠 10 대 7 여전히 3점 차 화이팅 화이팅 자 3점 차지만 아직 여유 있습니다 자 이제 중반전을 넘어갔기 때문에 자 한 번의 실수가 또 반전을 또 반전을 또 그리고 문제는 뱅크샷에 여자 선수가 이 뱅크샷에서 성공시켰을 때 다 득점 하이런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어요 그럼요 하이런 한 번이면 충분히 역전도 가능한 상황 세게 치면 안 돼 평범한 옆돌리기가 아닌 조금은 내공에 보정이 필요한 옆돌리기입니다 자 자 마지막 마지막 아 들어주면서 결국은 득점까지 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조건희 멘토 팀에 다시 공격입니다 앞서 엄청난 행운의 득점까지 맞이했던 조건희 멘토 그리고 내려오질 않아요 네 좋아 파이팅 파이팅 아 유경 선수가 계속 매 이닝마다 동료 선수들 출전할 때 박수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런 거 정말 중요합니다 게임을 잘해야죠 박수만 잘 쳐서는 안 돼요 아니 언제는 저희 중계할 때 저런 거 중요하다면서요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하면 좀 보세요 저는 지금 못 봐요 일단은 센티를 이기고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자 찍혀야 돼요 그렇죠 들어갑니다 굿샷 응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운경 참가자 뭐 해야죠 저 수위 뭐라도 해야죠 당연합니다 이렇게 여기서 동료들이 그리고 멘토님이 이겨주면 마지막 서륙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렇죠 전혀 밀리지 않아요 지금 잘 친 듯 살짝 일경 참가자가 잘 치는 듯이라고 했는데 맞았어요 정말 간발을 쳤어요 진짜 잘 쳤는데 잘 치긴 했어요 네 득점이 안 돼서 그렇지 그쵸 내용이 있었습니다 잘 치 지금 일경 참가자는 여기 당구대 안 보고 여기를 보고 계세요 여기를 깨서 보자 미경 참가자 때문에 지금 집에서 흔들리는 약간 쫄 쫄 완전 쫄았어요 지금 약간 쫄이야 네 저희보고 얘기하고 계세요 저희보고 멘토가 잘 안 나와가지고 쫄이에요 자 자세가 득점이 될 것 같은 자세예요 자 자 자 네 선미 화이팅 화이팅 자 지금 조건이 멘토팀이 2이닝 연속 무득점이기 때문에 다시 또 기회가 왔어요 그렇죠 아 공간이 너무 좁다보니까 지금 원 멘토를 넣을 기회가 조금 까다로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넣을 기가 자 자 여객연을 어느 정도는 사용을 해야 돼요 네 그러나 조금만 두께가 많이 맞게 되면 분리각이 커지는 과정이 있고 자 결국엔 포기하네요 자 되돌리기 이것 또한 행운이에요 와 제 정면이었잖아요 진짜 손톱 그 두께 정도만큼 양파 껍질 와 그 정도 차이였어요 진짜 이야 우와 깻잎 편장 차이로 깻잎 편장 차이로 지금 정정해주고 봤어요 중계 중계석이 뭔가 아니고요 중계석에 얘기하고 경기하고 수정자인데 바빠요 좀 쓰면 저희랑 대화하겠어요 게임하랴 우리 멘토 다 대답해주고 타임업 타임업 자 10대8 상황에서 타임하우스는 조건이 멘토입니다 지금 내공이 당쿠션에 조금만 떨어져있어도 저거 온 맥크 널치기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지금 당첨을 하단을 못 주기 때문에 지금 마음 같아서는 뱅크샷으로 가고 싶은데 그렇다고 대회전도 완벽하게 두께가 맞아야 되고 모든 배치가 지금 어려워요 자 어려워요 자 김보라 화이팅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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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씁쓸하게 일단 자리를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와 조금만 더 와 조금만 더 와 자 도망을 못 갔어요 자 주문을 열고 있어요 마법을 끌고 있습니다 주문이요? 붓지마라고 지금 거의 약간 장풍 느낌이었어요 빨아들이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일단은 뭐 나이 먹어서 두께요 나이 먹어서 두께가 안보여 나이 먹어서 두께가 안보여 사실 30대 초반이거든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당근을 치지 마라 그래서 현미경 들고 다니시는 시간이죠 타임아웃 자 강단있게 타임아웃습니다 작절했어요 지금 계산은 뭔가 막 하고 있어요 근데 결정이 안 돼요 지금 음 음 음 음 음 음 자 안으로 갈 것 같아요 어? 걸리나요? 걸릴뻔 했어요 와 야 정글의 참가자가 오늘의 경기 저런 모습이 진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진짜 날카노워요 그렇죠 예 간발의 차로 자 여전히 10대 8 조혜연 참가자 어떻게 해 너 추는데도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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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구원을 하긴 하는데 약간 대충대충 대충대충하는 느낌 도깨 조금 얇게 쳐야지 뭐 이상 어 이제는 혜연 역회전 조건이 멘토도 진지해졌습니다 그렇죠 자 짧게 진행됩니다 어렵죠 서윤민 화이팅 도망을 못 가고 있습니다 14인인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서윤민 멘토의 차례 네 해 줘야죠 그렇죠 그러나 지금 배치도 전 이닝에 있었던 조건이 멘토의 지금 안으로 그 배치하고 거의 비슷한데 어 그러네요 근데 입사각이 좀 더 어려워요 더 얇아야 돼요 뭔가 느낌이 딱 왔는데 이번 이닝에 뭔가 이 일이 날 것 같아요 전혀 그럴 일 없을 거예요 와 쉬운 배치가 아니에요 느낌이 있는데 뭔가 아 볼까요 그러면 그렇죠 된다 안 된다 그렇죠 너 필이 왔어 이럴 줄 알았어요 이 느낌이었구나 그럼요 아 이 느낌이었구나 저도 이렇게 많은 실수를 해 본 배치라 아 많은 경험에서 우러나온 답변이었군요 그렇죠 아 그럼 딱 어떤 이 느낌이었군요 배치가 왔을 때 이 당사자 치는 당사자는 그 느낌을 알아요 아 이거는 안 된다 당구 잘 치셨네요 지금도 조금 치고 있습니다 어제는 좀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좋아 야 드디어 득점합니다 야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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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전에 쳤던 스트로그로 세게 쳐 그냥 오 세게 치라고 나왔어요 세게 세게 치라고 그니까 그 두께 두께 좀 얇게 쳐야지 한 3근 1 정도 맞춰 대전이요 회전 무회전으로 쳐 자 세게 오 방향이 제 쪽인데 제 쪽으로 잘못하면 맞을 수도 있어요 튀어나갈 수도 있어요 준비해야 돼요 야 자 오 파이팅 파이팅 지금 방금 조건희 멘토가 흐두하는 주문은 너무 얇게 치는데 왜 이렇게 강력하게 밀려나 이거예요 아 이렇게 근데 어우 조혜은 참가자 강단이 있네요 아무리 그래도 나는 부드럽게 치겠다 그 흐두로 지금 떵붙이는 거 같아요 말 안 듣는 거예요? 말 안 듣는 거죠 응 일단은 줘도 되다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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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투고 있어요 아마 이번 대회에 열리고 나서 가장 대화를 많이 한 날이 오늘이 아닐까 그렇죠 평소에는 아예 대화도 없더라고요 연습할 때도 자 이제 자 괜찮아요 우와 자 이렇게 되면 두 점이 올라가면서 11 대 10까지 다시 또 한 점 차 지금 스코어를 보니까 시청자분들 나중에 시청자분들은 이거 짜고 치는 게임 아니야? 그럴 수도 있겠어요 요새 그냥 그러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짜고 쳐도 못해요 이렇게 저희는 너무 접전으로 가니까 1세트도 마찬가지로 2세트도 지금 접전입니다 야 11 대 10이에요 이제 만들려야 만들 수 없는 박본 자 섬세하게 더블 쿠션으로 가느냐 자 출발했어요 조금은 두껍게 출발했어요 회전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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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은 두꺼워였어요 아 투쿠션에 걸렸네요 아 괜찮습니다 아직 한 점 앞서 있는 조건이 멘토팀 뱅크 하나만 더 알아 아 기가 막혔어 어떤 선택을 할지 기가 막혔어 자 길게 비켜치기와 길게 세워치기 둘 중에 하나인데 자 비켜쳤어요 교전 좋아요 오 갑니다 좋아요 좋아요 득점 선거 12 대 10 다시 또 격차 두 점 차로 만들어 놓습니다 조건이 멘토 조건이 멘토 잘하네요 잘하시네요 지금 추격 당할 때마다 고비 때마다 조건이 멘토가 격차 다시 벌려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결정적인 순간에 지금 뭔가 풀어내고 있어요 네 진짜? 저 와 들어갔어요 연속 득점 환하게 웃어보이는 조건이 멘토입니다 자 그만큼 앓혀주면 안 되겠어요 앓혀주니까 안 치고 그냥 싸운 거잖아 아 그러네요 잠시 두 분이 침묵했는데 그러고 나서 연속 득점 나왔어요 앉아서 이야기하는 게 상의가 아니고 싸웠어요 가르쳐주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 좋아요 오 킥 빠졌어요 좋은데 들어갔습니다 3연속 득점 자 이렇게 되면 매치 포인트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이제 200만원 야 아니 이대로 만약에 이렇게 이기게 된다면 손님 멘토 팀은 집에 가야 돼요 그럼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게 조건이 멘토 팀보다는 집이 더 가깝더라고요 빨리 갈 수 있어요 자 마지막 한 점 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조윤 참가자 이대로 경기가 끝날지 자 옆돌리기 200만원짜리에요 200만원 매너 지키나요 매너? 매너 지켜요 오케이 파이팅 파이팅 자 자 벼랑끝에 몰려있습니다 또 한 번 또 한 번이에요 직전에 이유경 선수는 벌어진 상황에서 동시에 10대 10까지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점점을 아쉽게 못다 내면서 세트 내주게 됐는데 과연 이번엔 어디까지 추격할지 추격에서 끝날지 아니면 역전 만들지 벼랑끝에 몰려있어요 자 그리고 아까 직전 이닝에 김보라 참가자가 감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오늘 아깝게 지금 공이 여러 번 비켜갔어요 맞아요 감 찾았어요 자 키스 빼는 두께 그리고 어? 됐어!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은데? 될 뻔했어요 될 뻔했어요 들어가요 이게 뭐야 이게 파이팅! 야 자 과연 마지막에 조건이 멘토가 끝날지 조건이 멘토가 끝날지 아 너무 결국에 조건이 멘토에 손에서 피를 묻히네요 자 세 명의 한번 줘야지 세 명의 멘토 팀을 보내버립니다 그쵸? 지금 뒤쪽에서 한 번 달라 키 박으세요 조프로님 짧은 것 같은데? 짧은 것 같은데? 약간 짧은 것 같은데? 상가자들을 생각하느냐? 자 끝났어요 자 가는데요 갑니다 이렇게 경기를 끝납니다 조건이 멘토 팀이 다음으로는 진출을 확장합니다 아 명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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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어 정말 명수 고생했어 머리카락으로 때려버리네 그대되나 저희는 고생하셨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저희 팀이다 생각하고 우리 팀이다 저희는 있는데도 우리 네 그래서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팀이 Porque 한국국토정보공사 Dinge 못루시 Admissions 감사합니다.